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이성을 만나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이성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나부터가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겠죠 가끔 보다 보면 나는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물론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상상을 하거나 희망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남녀관계도 결국에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끼리 많이 만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예쁜데 상대방의 외모가 평범하다면 그 상대방이 엄청난 능력자이거나 아니면 세상 어떤 남자보다 자상하다거나 이것도 아니면 키가 굉장히 크다거나 뭐라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맞춰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능력이 훨씬 좋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한 번쯤은 있기는 해요 그게 보통은 10대 때 아니면 20대 초반 마지노선으로 잡아도 20대 중반까지죠 결국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놀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경험도 많이 얻고 시야도 좁고 또 현실적인 부분들이 크게 와닿지 않는 시기라서 그냥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계속해서 대시를 하면 넘어가기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치여도 보고 어떤 벽 앞에 무너져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나이가 들다 보면 이성을 보는 눈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게 많아지고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고 또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에게 해가 될 만한 사람이나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사람은 애시당초 쳐다보지를 않는 거죠 이왕이면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능력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소개를 받는다고 쳐도 내가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사귈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계속 나 혼자서 속으로 좀만 더, 좀만 더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반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가볍게 시작해볼 수 있는 어플이라든지 게임 채팅방, 술 모임, 또 인스타 이런 걸로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앞에서는 내숭 떨지 않고 가감없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게 물론 제 지인 중에서도 인스타로 처음 연락을 시작해서 올해 얼마 전에 결혼을 한 친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지인은 남자이고 인스타를 본인 자기 개발 기록 용도로 사용을 했던 친구예요 악기를 배우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친구였고 본인 사진이라고는 두 장, 세 장밖에 없던 친구였는데 여자 쪽에서 DM이 와서 연이 닿아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사실 정말 좋은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자랑하고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는 남녀의 게시물들을 보다가 그 사람의 모습에 꽂혀서 연락을 해보게 되고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게임 내지는 술 모임 내지는 랜덤 채팅방을 통해서 알게 돼서 시간 맞춰서 몇 번 얼굴 보다가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둘 중에 한 명이 자취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순간 반동거에서 시작해서 동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소비적인 연애를 이어가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막말로 다음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신분 세탁을 하고 솔직하게 이런 경우가 정말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경험이 없거나 아예 무지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부정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어요 단지 나도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만났다가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져서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될 뿐이지 보통 이런 루트를 통해서 만난 사람치고 저 진짜 결혼하려고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이거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분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정말 솔직하게 내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냥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가벼운 연애를 시도해보고 싶기도 했다 어떻게 매번 진지한 연애만 하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당당하고 쿨하다고 봅니다 결국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가끔 영상을 통해 언급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을 법한 장소에 직접 가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기 개발 현장에 나를 자주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번호를 따든 아니면 누군가와 친해져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든 그게 아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직접 받든 이렇게 됐을 때 정상적이고 괜찮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내가 내 환경을 바꾸지 못하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이 있고 사고가 깊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럼 서점을 자주 가든 전문적인 자기 개발 모임에 자주 가든 이것도 아니면 그걸 하고 있는 친구와 자주 어울리든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내가 가벼운 장소 또는 가벼운 루트를 통해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걱정해야 할 거리가 생겨나잖아요 아마 이 상대방은 이렇게 번호를 딴 게 처음이 아닐 텐데 평소에도 이런 노는 자리에 자주 오는 사람 같던데 어플도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자주 해봤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고 이런 프레임이 잘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 딸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이성에 대한 생각이 막 개방적인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만약 제가 지금 31살 나이에 연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그리고 여자를 만날 장소가 없어서 어플로 여자를 만났다고 쳐도 곧 죽어도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할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연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수의 케이스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자존감이에요 근데 저는 제 삶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스스로 미리 그려놓은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기준 그리고 가정에 대한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나 스스로가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사람을 내 곁에 오게끔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경로나 그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에 맞는 사람을 내 곁에 두고 그에 맞는 환경을 나 자신에게 선물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손절을 하고 불필요한 환경은 바로바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모든 과정이 나의 성격 때문에 나의 의지와 나의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두 번 정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소개팅 매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진지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저와 비슷할 정도의 진지충이신 분들과 진지하게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께서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용기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장한 참견의 다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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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